열심히 택티컬한 보람 한번 느껴봐 오천메포 퍼펙트 택티컬 릴라이오즈 5천메포 받아주고 만족줘야 좋겠습니다 됐다 255레만 올리면 깔끔하게 딱 만찍겠구만 아주 어마무시어 뭔가 허무하네 허무해 약속에 32씩을 가서 앉아있어야 되니까 뭔가 좀 허무하네 어딨어요 아우 시끄러 됐다 9천 딱 만 대 쓰면 참 깔끔했을 것 같은데 뭔가 아쉽긴 하네 오케이 시각 세계 19 19 20 2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